계속 강조하지만 주직 투자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감정이 탐욕과 공포다. 탐욕에 흔들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부정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긍정적인 뉴스만 눈에 들어온다. 반대로 공포에 질리면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인다. 영원히 하락할 것만 같다. 결국 공포가 주는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매도해버린다. 평화로운 시기에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폭풍우가 치는 주식시장에서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이며 그들이 주직 투자에 성공한다. 겸손하라. 시장은 만만치 않다. 조급해하지 마라.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스파링을 충분히 하고 링에 올라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느리게 가는 길이 오히려 빠른 길임을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박영웅 님이 지은 돈 일하게 하라입니다. 박영웅 님은 주식 농부로 너무나 유명한데요. 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웅 님은 20년 넘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단기 투자도 해보고 온갖 기법을 다 동원해서 투자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산을 읽은 것은 원칙을 지키는 농심 투자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영웅 님의 투자법을 간단히 말하면 농부처럼 투자하라.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투자하라. 대리 경영을 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라 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장기 투자, 기업을 보고하는 투자보다는 차트를 보고하는 투자, 단기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저도 저자처럼 이 기법, 저 기법 다 동원해서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사서 모으는 장기 투자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참 지루하면서도 계속 사 모으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투자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의 책을 읽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장도 너무나 볼 게 많았지만 이번 시간에는 6장,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2. 담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라. 3. 장기 투자는 없다. 4. 언제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5. 투자 수익은 원칙 실행의 결과다. 이렇게 5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비법 음모가 횡행하는 곳이다. 개인 투자자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며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절한 실패담을 들려주기도 할 것이다. 만약 그런 선배가 있다면 왜 그 기업의 주식을 샀는지 기업의 역사에 대한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등을 물어보시라. 아마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것이다. 기껏해야 당시에는 좋았어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고 라거나 대주주가 농간을 부렸다. 정도의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질문은 투자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이다. 아마도 그는 기업이 아닌 주식과 서툰 연애를 했을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열렬히 사랑하다가 하락하면 증오하는 애증의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기간 외국인 투자자와 싸운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수급으로 본다는 의미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주식의 본질인 기업이다. 매년 매출이 늘고 수익도 늘어가는 기업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가 급락한다고 하자. 그래도 기업의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누군가 대량 매수한다고 하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는가? 전업 투자자로 일하고 있는 나도 외국인과 기관이 왜 사고 파는지 그들의 자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야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내의 자금이 유입되었구나라고 추정하는 정도다. 그나마 이것도 전체적인 그림일 뿐이고 개별 기업의 어떤 면을 긍정적으로 봐서 매수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알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기업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수급에 흔들리면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다. 갑자기 매수세가 폭증할 때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갈 만큼 대형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호재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모두가 아는 호재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의 기회가 아니다. 외국인, 기관, 작전 세력의 수급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칼자루를 내주고 시작하는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왜 거대 자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수급이라는 경주를 하는가. 왜 최강의 정보력을 가진 그들과 정보력이라는 경주를 하려고 하는가.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라는 종목의 경주를 해야 한다. 이는 장기 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야 할 때가 있고 사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마음에 드는 기업,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매도하지 않고 더 기다릴 수 있다. 평생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느긋함이다. 도 같은 느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기업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켜본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러다가 언제 투자해서 언제 부자가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다.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서툰 연애처럼 해서는 안 된다. 왜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라고 칭얼거리는 것이나 일단 투자해놓고 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느냐라고 투덜거리는 것이나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길게 지속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가능하다. 투자도 그렇다. 기업의 주인이 된 다음에 관찰과 소통이라는 정성을 쏟아야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 현란하게 오르내리는 시세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경주를 시작하자고 유혹한다. 당신이 불리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고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딱 봐도 짧은 건 굳이 돼볼 필요가 없다. 인생 모르는 거라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의외인 것이다. 서두를 건 없다. 충분히 공부하면서 투자해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내실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공부를 하던 중에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서 주가가 제 가치까지 상승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상승했으니까 말이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뭔가 남들과 다른 성과를 내려면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한다. 친구와의 술자리든 tv 시청이든 게임이든 잠자는 시간이든 기존에 하던 뭔가를 포기해야만 새로운 뭔가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간은 개인 투자자의 절대 무기이면서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시간을 절대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선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고 200만원이 400만원이 되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발레에 리나의 발을 떠올릴 줄 아는 투자자는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시간을 인내와 노력으로 채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인생 뭐 있나 그냥 즐기면서 살자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결단에 결단을 거듭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매수를 클릭하면 펑 하면서 순식간에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무와 같다. 나무는 온종일 바라보고 있어도 성장하는 순간을 알아챌 수 없지만 열심히 걸음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자라 있다. 투자 수익금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치열한 노동의 결과다. 여러분이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말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 공으로 돈을 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한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 체크 해당 기업의 뉴스 체크 등 할 일은 정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변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것을 포함하면 정말 돈을 쉽게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담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라. 나는 여러분이 주식 시장을 어슬렁거리면서 그냥 용돈이나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인생 전체로 보면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다. 괜히 신경만 쓰인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인생을 바꿔나가겠다는 각오로 주식 투자를 했으면 한다. 가난한 인생, 빠듯한 인생을 풍족한 인생으로 바꿀 기회로 여겼으면 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면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할까?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에 눈을 뜨고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 5억 원이면 된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20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40억 원이 넘으면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살기 위해 일하다가 명분과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 여유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채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보자. 우선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하자 약 7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 만족할 만한 액수인가? 대부분 종잣돈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참 더디다. 이렇게 불려서 언제 부자가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럴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의 선택지는 수익률을 높게 잡는 것이다. 재작년쯤인가? 증권방송을 보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배치기 즉 수익률 100% 내는 것을 4번만 하면 원금의 16배가 된다. 정말 그렇다. 원금을 천만원으로 잡고 그의 계산이 얼마나 환상적인 것인지 보자. 천만원은 이천만원이 되고 이천만원은 사천만원이 되고 사천만원은 팔천만원이 되고 팔천만원은 일억육천만원이 된다. 원금이 1억원이었다면 16억원이 된다. 그냥 암산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과정을 써놓으니 더욱 멋지게 보이지 않는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머지않아 전세계의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순박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수익률을 왜 100%로 가정하지? 수익률을 400%로 내버나면 원금 천만원이 25억 6천만원이 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놀랍고 그걸 듣는 사회자가 아 그렇군요 하며 감동하는 건 역시 놀라웠다.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주식 투자만은 하지 말라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 역사상 누가 이런 수익을 올렸는지 궁금하다. 한두 번 이런 수익률을 올렸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더 큰 손실을 보고 쓸쓸히 사라져 갔음을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한다. 워렌버핏의 수익률 20% 때도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마당에 배치기 4번에 16배 운운하는 건 사기다. 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과도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장의 수익률 즉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상승률 만큼이면 양호한 편이다. 나는 지금도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한다. 결과는 그보다 높았지만 시장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매일 흔들리는 주가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뜨끔 했는데요. 저도 자꾸 2배 2배 2배씩 버는 상상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수익률은 아니라는 거죠. 20%의 수익률만 매년 꾸준히 올린다고 해도 정말 훌륭한 투자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투자금을 올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넘쳐나고 있을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 이 사례들은 믿을만한 사람,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의 권유로 시작된다. 아직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피 같은 돈을 날릴까 봐 두렵다. 그래서 소액을 투자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단기간에 돌아온다. 편의상 100만 원을 투자해 30%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자 수익률 30%는 대단하지만 현금 30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다. 아 천만 원만 투자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신의 소심함을 탓할지도 모르겠다. 이때 아쉬움이 컸다면 이후 믿을만한 사람이 다시 투자를 권유할 때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대폭 늘릴 것이다. 적금을 깰지도 모른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늦게 올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점점 더 오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원금을 다 까먹고 빚만 남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아 이 사례가 최근에 2021년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런 분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소 속도가 느리더라도 당분간은 적금을 붙듯이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을 권한다. 이렇게 투자하면 손실이 나도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 수익의 기쁨도 알게 되고 손실의 씁쓸함도 알게 된다. 기사 하나 때문에 오전에는 상한가까지 갔던 주가가 오후에는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의 허탈함도 알게 되고 수급 때문에 뚝뚝 떨어지던 주가가 몇 달 만에 제자리를 찾고 이후에 조금씩 올라갈 때의 안도감도 알게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투자해온 기업의 주식을 목표가에서 매도했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미처 조사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매도할 때는 시장의 무서움도 알게 된다.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함께 출렁되는 온갖 감정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투자금을 늘려도 늦지 않다. 심리적 경제적 타격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했을 때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담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흔들리니까 그 무엇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통 처음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대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책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금 넣듯이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경험치를 높여서 자신이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점점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감정이 탐욕과 공포다. 탐욕에 흔들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부정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긍정적인 뉴스만 눈에 들어온다. 반대로 공포에 질리면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인다. 영원히 하락할 것만 같다. 결국 공포가 주는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매도해버린다. 평화로운 시기에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폭풍을 가치는 주식시장에서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이며 그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겸손하라. 시장은 만만치 않다. 조급해하지 마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스파링을 충분히 하고 링에 올라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느리게 가는 길이 오히려 빠른 길임을 알아야 한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고요.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에게는 투기의 세계에서 투자의 세계로 옮겨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대전제가 깔려 있다. 바로 여러분의 생업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뜨끔한 분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많은 직장인 투자자들이 시세를 수시로 확인하느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감정의 파도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주자면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가창을 바라본다고 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목표 주가에 다가가고 있다면 원하는 가격에 내놓고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 과도하게 하락할 때는 매수 주문을 내놓고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 업무 시간에 수시로 시세를 확인하는 행동은 일과 투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길이다. 마음이 달싹달싹하니 투자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내릴 수 없고 업무의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결국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은 회사에서 시세를 힐끔거리는 동료를 보면서 커피 타임만 되면 주식 이야기를 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담담하게 업무에 집중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것을 알기에 나도 누누이 담대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일했는데 뜨끔합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려 한다.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결국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힐끔거리는 투자는 반대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한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모를 생활을 이어가다가 정신이 피폐해지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심한 경우 상사의 주의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커리어에 손상이 가는 사태도 발생한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업무에 필요한 것 이상의 지식을 쌓는다면 거기에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생판 모르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잘 아는 쪽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 때니까 말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렵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분명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방법이지만 공짜로 되지는 않는다. 회사 일에 쏟을 에너지를 쪼개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내야 한다. TV 보던 시간에 경제 관련 책을 읽고 멍하니 왔다 갔다 하던 지하철에서 경제신문을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수익은 이런 노력들이 쌓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주가창을 노려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년 동안 자기 자본의 300에서 400%에 해당하는 회전률을 보인다고 한다.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면 거래한 금액이 그 액수의 서너 배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간과 외국인 투자자의 회전률은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제안하는 투자법의 장점은 수시로 시세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뉴스나 공시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서 업종에 대해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은 월차를 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는 것도 좋다.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업무에 지속적으로 지장을 준다면 과감하게 주식 투자를 접는 것이 좋다. 투자금도 잃고 커리어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단호하게 저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식 투자 때문에 자신의 행복한 삶이 깨진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3. 장기 투자는 없다. 3년 넘게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있었다. 회사에서 권유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의 절반으로 자사두를 샀다. 나머지는 직장 동료가 추천하는 종목 하나에 투자했다. 부하 직원이었던 직장 동료는 입사했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쉬는 시간이든 술자리에서든 주식 이야기를 했다. 전문가 수준의 연변을 보였던 그는 지금까지 정기적금의 이율보다 선업에는 높은 수익을 냈다고 했다. 그는 늘 장기 투자를 강조했다. 형님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단타를 하면 안 돼요. 장은 묵어야 제맛이라고요.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해봐야 증권사만 줬고 수익도 안 난다니까요.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없지만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개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단기 투자라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충분히 들었던 터였다. 그래서인지 그가 하는 말은 신뢰가 같다. 그가 언론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을 깨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장기 투자자가 되었다고 했다. 기간만으로 보면 거의 워렌 버핏 수준이다. 워렌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역시 10년 넘게 그때 샀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라는 것이다. 그가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관심을 가진 것은 3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 무렵 투자금은 이미 원금의 5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 알뜰살뜰이 경제 철학이었던 그에게 막대한 손실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제 와서 팔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지자니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 2에서 3년 전에 한두 달이 건너서 들은 이야기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한 개인에게는 절절한 사연이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진부한 에피소드다. 그가 투자한 종목을 알지 못함으로 주가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른다. 단기간에 급락했을 수도 있고 계단을 만들며 떨어졌을 수도 있다. 간간이 며칠씩 오르면서 희망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손실이 났어도 장기 투자를 해야 하니까 참고 좀 더 떨어졌을 때는 이제 오르겠지 싶어서 참고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질까 싶어 참고 있다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손실을 잇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실천 여부를 떠나 모두들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고 한다. 나 역시 그렇게 말하곤 한다. 그런데 왜 장기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전에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몇 년 혹은 몇 개월인가? 워렌버핏의 보유기간은 기본 10년이다. 연간 회전률이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농담처럼 6개월이면 초장기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장기 투자라는 말의 의미는 참 모호하다. 의미가 이렇게 모호하다면 장기 투자는 성공 투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위의 사례처럼 누구나 장기 투자라고 인정할 만한 기간 동안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장기 투자는 성공 투자라는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다.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즉 기업의 가치가 투자 시점보다 높아지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의 성장에도 계절처럼 주기가 있어서 여름처럼 외형이 쑥쑥 자라나는 때도 있고 가을처럼 열매가 익는 시기가 있고 겨울처럼 내년 봄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다. 다만 기업의 주기는 계절처럼 일정하지는 않다. 봄에서 끝나버리는 기업도 있고 긴 기간 동안 여름인 기업도 있다. 적지 않은 기업이 겨울을 넘기지 못한다. 제조업을 예로 들어 그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을 한다. 획기적인 상품을 출구한다. 매출이 크게 상승한다. 공장을 증설한다. 경쟁 제품이 쏟아진다. 초기에 비해 이익률이 줄어든다. 새로운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을 한다. 이 같은 과정이 교과서처럼 전개되지 않고 업종에 따라 개별 기업에 따라 경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다. 이 흐름의 주기를 나는 4에서 5년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 물론 예상보다 길어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다. 그러니까 4에서 5년이라는 투자기간은 장기투자가 아니라 적정한 투자기간이다. 이 기간이 일반적인 투자기간보다 길기에 편의상 장기투자라고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냥 긴 시간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기업의 성장주기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이 예측한 주기에 따라 성장해 간다면 목표가까지 보유하는 것이고 아니면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다. 만약 주기를 보지 않는다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투기에 가깝다. 가끔 보면 댓글로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장기투자한다고 돈을 벌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기투자를 하는 게 그냥 장기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성장주기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장기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투자로 큰돈 번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투자를 하고 적정 주가를 넘어서거나 성장이 멈추면 매도를 해서 수익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무작정 한 주식을 주구장창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무 기업이나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장기투자가 아닌 것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은 언제인가 굳이 봄에 투자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수학의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투기든 뭐든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열매가 열리기 직전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수익을 남기고 매도한 이후에 그동안 지켜보고 있던 다른 종목을 산다면 1년에 여러 종목에 투자할 수 있고 수익률도 훨씬 높지 않을까 보통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르기 전에 사서 딱 오르면 팔고 또 다른 기업을 쌀 때 사서 또 오를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타당한 의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고 할 때 주식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 매출이 크게 상승하기 직전 좀 더 정확히는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알기 직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이 절묘한 시점을 그때그때 알아낼 방법을 모른다. 세상에는 차트만 보고도 그 시점을 알아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재무제표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런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어떤 기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투자자가 알게 된다면 그 내용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그럼 미래가치까지 반영된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 적정하거나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매수해야 한다. 누군가 자신만이 아는 차트의 신호를 알려준다고 하자. 그게 어제 내린 곳을 받은 무당처럼 주가의 미래를 척척 알아맞힌다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 기법은 절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신호가 나타나기만 하면 너도나도 해당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러면 매수 효과만 상한가에 기록되고 거래는 없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신호를 미리 알아낼 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기법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보조기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예초에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의 반영에 불과한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차트에 기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순간 그 기법은 효용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법을 따라하면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우르르 사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법이 있다면 그거를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자기만 써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한때는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버핏도 전화통을 붙들고 살고 나도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전업투자자를 일주일만 따라다닌다면 월급쟁이가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주식투자를 농부가 농사짓는 것에 비유한다. 작물의 성장주기를 모르는 농부는 없다. 어제 심어놓고 오늘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뽑아버리는 농부는 없다. 보리농사를 짓는 사람은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걸 보니 보리농사가 풍년이겠구나라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여러분이 보유하기를 원하는 자산에 비해 턱없이 적다. 아마 60세까지 아끼고 아껴 저축해도 그 돈은 만져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려는 것일 테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냥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호랑이도 잡고 곰도 잡고 만모스와 공룡까지 잡아 한미천 잡은 다음에 농부처럼 투자하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로부터 만석군 농부는 있어도 천석군 사냥꾼은 없다고 했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때려치우고 농경 생활을 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업이라는 나무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마치 어리석은 투자자처럼 가지를 꺾어 그 안에 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이다. 가지 안에는 꽃이 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없다. 잠깐 봐서는 매화나무인지 잔목인지 모르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때가 되면 날아가버릴 철새인지 모른다. 그래서 1에서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켜보면 때를 알게 되고 때를 알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저자는 오르기 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켜보고 있다가 확신이 들면 의미 있는 자금을 투입해서 돈을 버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4. 언제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투자한 어떤 기업의 주가가 최근 2에서 3개월 사이에 50% 상승했다고 하자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매도할 것인가 매도하자니 이후에 더 오를 것이 걱정된다. 더 기다리자니 하락할까 봐 걱정된다. 이런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날 확률은 언제나 50%다. 단기간에 급상승했으니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매도한 다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매수하자. 스스로는 기막힌 전략이라고 감탄할지 몰라도 누구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우선은 최초에 매수한 가격보다 50%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해도 비싸게 느껴진다. 싸게 느껴질 만큼 하락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 이제는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매수하지 못한다. 일부는 매도하고 일부는 보유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매도한 뒤에 주가가 더 올라도 남겨둔 물량이 있으니 좋고 하락하면 고점에서 일부 매도했으니 억울하지 않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투자라기보다는 확률 게임이다. 더 오르면 남겨둔 물량을 매도할 것인가 하락하면 또 남겨둔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도한 직후에 쭉 상승하면 그때는 또 어떤 감정에 사로잡힐 것인가 주가에 따라 갈팡질팡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투자를 매매 게임으로 보는 데 있다. 흔히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라고 한다. 정말 명쾌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싸다와 비싸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1년에 나는 고려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다. 3월에 3천원대부터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6월 말에 7천만원대 중반까지 갔다. 100% 넘는 수익률이다. 3천원대였던 주식이 7천원대까지 올랐으니 3개월 만에 대단히 비싸진 것일까?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변화된 주가를 알려줄 때마다 그 가격이 비싼지 싼지 판단해 보시라. 고려개발의 주가는 이후 4,900원까지 내려앉았다. 3천원보다는 비싸졌고 7천원보다는 싸다. 주가는 다시 7천원대 중반까지 재상승했다. 그리고 9.11 테러가 터지면서 다시 4,900원대로 떨어졌다.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했지만 이때는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매수했다. 2002년 초 주가는 8,350원을 찍었다. 그리고 2003년 봄에는 4천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2004년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대에 매도했다. 평균 매수당가는 5천원이었다. 나는 고려개발의 주식을 비쌀 때 매도한 것일까? 많게는 300%까지 수익을 냈으니 비쌀 때 매도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고려개발은 내가 매도한 후 1년쯤 지났을 때 최고 4만 2천 4백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나는 쌀 때 매도한 것일까? 여러분은 등락을 거듭했던 고려개발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여러분은 당시 고려개발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당시 내가 판단했던 고려개발의 적정 주가는 2만원이었다. 여기까지가 고려개발에 대한 내 농사 계획이었는데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조금 일찍 매도했다. 고려개발보다 더 좋아보이는 KCC 건설을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KCC 건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보유기간을 더 길게 잡았을 것이다. 즉 매도하는 시점은 자신만의 적정 주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 근처에서 서서히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이 나왔을 때 그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만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세워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만의 적정 주가를 꼭 계산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자신의 가격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최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기 때문에 산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투자를 실패할 확률이 크게 됩니다. 주가의 등락은 매매의 기준이 아니다. 실패하는 투자 유형 중 짧게 먹고 길게 손실을 보는 유형이 많다고 한다. 몇 퍼센트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얼른 현금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시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매도한다. 손실이 나면 팔지 못하고 길게 가지고 있다가 본정 근처에 오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팔아버린다. 놀랍도록 긴 기간 동안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보유하기도 한다. 이런 형태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막연하게 아무 기준도 없이 10% 오르거나 내리면 판다. 라는 생각으로 매수하기에 조금이라도 오르면 재빨리 팔고 떨어지면 아까워서 팔지 못한다. 나는 1에서 2년을 지켜본 뒤에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데 기업의 전망이 긍정적이면 더 보유하기도 한다. 상승하는 주가는 기준이 아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목표가를 임의로 정하고 수시로 변경한다. 기업의 가치는 보지 않고 나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니까 그때가 되면 매도한다. 라는 기상천외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도 확률은 반반이다.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않거나 어느 경우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등락은 매매의 기준이 아니다. 기업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농심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매수했는데 하락폭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면 불안해진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주가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판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의 권한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다.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나는 아니다라며 자만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얼마나 많이 흔들릴까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감정이 생겼음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올바른 대응의 기준은 늘 기업 그 자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투자 수익은 원칙 실행의 결과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10%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물타기라는 환상적인 투자기법을 소개하겠다. 손실 금액은 똑같지만 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법이다. 심지어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다 준다. 10%가 상승해야 겨우 본전이었는데 물타기를 하면 7%만 상승해도 본전이다. 그렇게 수차례 물타기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춘다. 거기서 더 떨어지면 더 이상 물을 타기도 겁난다. 매일 주가를 보면서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다 보면 정신은 지칠 대로 지친다.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이 종목에서 손해본 걸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자. 손실이 클 때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되기도 한다. 그 종목을 내버려 두고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관심을 끊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어느 날 충동적으로 매도 주문을 낸다.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그 손실을 재빨리 만회해줄 종목을 찾거나 주식 그 자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다. 나는 탐색을 위한 매수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1에서 2년 지켜보는 사이에 상승해버리면 좋은 기업의 주인이 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이므로 원하는 투자 액수에 훨씬 못 미친다.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주가가 하락하면 반갑다. 물론 확진이 생기기 전에 하락했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하지는 않는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 기분 좋은 일이다. 원하는 만큼 투자한 뒤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기업에 대한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많아져서 주가가 상승하면 기분이 좋다. 주가 창으로만 볼 때 물타기하는 매수와 반가워하는 나의 매수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한쪽은 불안해하고 또 다른 한쪽은 흡족해한다. 정반대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원인이 원칙의 실행 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보지 않고 주가만 보고 있으면 숫자로 표시되는 디지털 신호에 돈을 거는 것과 같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기업에 투자했다면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주가 등락에 1이 1비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를 확신한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면 주가 하락에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좋아. 제발 이번 달 월급 나올 때까지 이 상태로 있어라. 조금 더 하락해주면 더 고맙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면 IMF 사태, 9.11 테러,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장기적인 불경기가 예상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불경기면 불경기인 대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있으니까 말이다. 주직 시장에는 정말로 많은 비기들이 존재한다. 그 기법들의 이름은 어찌나 달콤한지 귀에 녹고 입에서 한 번 더 녹는다. 새롭기는 또 얼마나 새로운지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만큼 매력적이다. 그래서 덥석 잡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 반면 원칙은 좀 다르다. 뻔하고 지루한 말씀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주식투자의 원칙도 지루하다. 농부처럼 투자하라.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투자하라. 대리경영을 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라. 최신의 냄새도 나지 않고 달콤하게 녹는 맛도 없다. 어떤 분야에서건 우리가 원칙이라고 부르는 명제들은 말은 참 멋진데 실행하기엔 힘들고 지루하다. 다른 사람이 원칙을 지키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고 하면 아는데 세상은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 우른하면서 원칙을 버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원칙을 버렸던 사람들은 결국 비기로부터 버림받는다. 좋은 기업. 사업가 정신. 시간은 성공적인 주식투자의 3대 요건이다.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가치를 읽어내는 안목을 갖추고 동업자의 마음으로 잠재가치를 가진 기업과 소통하며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기른다면 성공투자는 여러분의 것이다. 부디 긴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멋진 투자자가 되시라.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촉하지 않아도 봄이 되면 꽃은 핀다. 아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박영웅님이 지은 돈 일하게 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6장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고요. 앞으로 투자해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영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